부분합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룹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 외에도 평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으로 요약해서 통계처리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합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조심하시는 건 뭐냐면 기준이 될 필드 열이죠 먼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부분이라는 것은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처모혈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정렬 작업이 선행 작업입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없는 거고 시험문제에서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만 내림차순으로만 이렇게 뻥을 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도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같은 거죠 그룹화할 항목 부분합을 계산할 기준 필드 그게 그룹화할 항목이고 부서명 이런 식으로 부서끼리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합계 합계가 나오면 당연히 평균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합계 평균 가능한 거 합계 말고도 평균도 가능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숫자 개수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최대 나오면 최소값 따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계니까 곱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인데 표본표준편차 그냥 표준편차 그 다음에 분산 표본분산 분산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백분율 안 됩니다 백분율 시험문제에서는 백분율이 된다라고 이제 뻥을 치는 거죠 백분율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위수 중간의 위치환수 중간값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통계에서는 중위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석차 순위 이런 것들은 부분합에서 지원되지 않아요 못 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말 그대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얘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부분합이 작성된 목록에서 이전 부분합을 지우고 현재 설정대로 새로운 부분합을 작성해서 삽입하고자 한다 그런 새로운 값으로 대치 얘가 설정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부분합을 지우고 현재 설정대로 대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나 그 다음에 모두 제거 데이터가 다 삭제되는 게 아니고 부분합이 삭제되는 거예요 목록에 삽입된 부분합이 삭제되고 원래 데이터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부분합 그 기능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모두 제거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첫 행에 열 이름표가 있어야 되고 그룹할 기준으로 반드시 정렬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얻을 수 있다 부분합의 선행 작업 정렬 맞는 거고요 두 번째 그룹화를 위한 데이터의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할 때와 내림차순으로 할 때의 그룹별 부분합의 결과는 서로 다르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그 그룹별 합의 결과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표에 삭제된 계유 및 페이지 나누기도 모두 제거가 된다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지하지 않고 해지하지 않고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부분합을 실행하게 되면 이전에 작성한 부분합은 삭제되고 새롭게 작성한 부분합만 표시된다 새로운 부분합으로 대치된다 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지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작성한 부분합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